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체크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전 세계적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키워드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대학업계 자체에서도 이제는 대세 자체가 100조 이상의 시장 캡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관련 바로 프로젝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이 비만 치료제가 기존의 고질적인 바로 당뇨병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과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 글로벌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업계에서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바로 당뇨와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신약들에 대한 임상 계획과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캡파 자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통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진행하면서 나왔던 모멘텀과 다르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AI와 그 다음에 바로 비만 관련 그리고 당뇨 관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 보시면 위고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바로 이 나비 효과로 이 위고비 자체의 바로 효능 효과에서 심혈관 질환 플러스 당뇨 플러스 기본에 바로 주목할 만한 비만 관련 효과가 3중으로 있다는 소식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 기존의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결국 수급이 유입됐다는 의미이고요. 최종 관련 관련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신성장 시장에 대한 바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알파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당뇨까지 바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입증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주가 시선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상승 자체로 돌아서는 모멘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노보디스크가 현재 위비고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바로 주요 핵심적인 효능 효과를 발표했죠. 그와 관련해서 미국장 자체에 기존에 없었던 수급들이 들어왔고 결국은 유럽 플러스 미국 그리고 그 수급들이 한국 시장 자체 관련주들에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 보니 결국은 첫번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두번째 심혈관, 세번째 당뇨,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관련 이 위비고 자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효능효과에 대한 파급력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세계는 위비고비의 신드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매일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랩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9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서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팩트론 종목에 대한 바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핵심적으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 드리면 현 추세와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구간을 찾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핵심 대응 가격이죠.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핵심 대응 가격 다 오픈해드릴 거고요. 메인 시나리오와 서버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체크해 드릴 겁니다. 결국이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100% 오픈해드릴 거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반드시 수익을 할 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팩트론 차트 전체적으로 정말 가속 채널이라고 부를 만큼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왔죠.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켜져 왔던 지금 이 21선 자체가 어때요? 다시 한번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진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결국은 다음 2차 매물대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의 과매수가 계속적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RSI의 고점이 내려가는데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 하락다이버전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매수로 진입하기보다는 눌림 이후에 진입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한다. 그리고 어때요? 그 눌림목 이후에 나오는 추가 상승 파동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낸다. 결국 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보시면 모든 차트에서는 끝도 없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차트도 없고요. 중간중간에 내리더라도 반등을 주고요.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은 주게 마련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던 만큼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된 상태인데요. 보시면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야 마디가와 눌림목 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눌림목 1차 타점은 바로 3만 구간이죠.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지만 돌파를 했고 아직 깨지지 않은 자리. 보통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뚫어내면 이 구간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지지로 바뀌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차트의 SR 플립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법칙과 이 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눌림목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EP 진입가는 3만부터 얼마예요? 2만 5천 구간. 혼절가는 바로 2만 구간이 깨지는 1만 9천 구간. 다음에 다시 한번 목표가. 1차는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4만 7천 구간. 그리고 2차는 4만 7천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을 때 중간 파동 1대1 파동이 되는 5만 3천 구간이 핵심적인 가격 대응 전략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파동의 중간값 바로 절반의 법칙에 해당하는 가격이자 보통 상승 파동의 눌림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0.5에서 0.618 피보라치 조정값이죠. 결국 쉽게 말하면 상승이 심하면 되돌림 5는 나온다. 이게 바로 절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식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타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 이후에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눌림위에 올라간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 3만 5천 구간의 단기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구간 진입 이후에 3만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다시 한번 4만 5천 구간에 대한 전략 매도, 대응 전략이 단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후 모멘텀과 전망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추세와 지지 정황 구간을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단타 관점과 메인 시나리오 전부 다 오픈해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이 가격 전략을 통해서 수익 반드시 내실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확신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향 분석 체크해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